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착수 4 마스터 스케줄 작성 마스터 스케줄을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, 제작률, 단계별 등 세분화하여 한 장으로 만들고 크게 출력하여 벽에 붙여 놓고 공유하도록 합니다. 보면서 서로 우리가 어느 단계다 어떻게 이렇게 이 파트는 어느 부분이고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단계별 세분화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. 마스터 스케줄을 정해 놓으면 고객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진척도가 나오는구나 스케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고 또 안심할 수도 있고 대외적인 홍보에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보안에는 조심해야 되겠죠. 구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보안에는 처음으로, 아멘